실은 헤리스벨 디자인의 데일라이츠 라는 실을 사용했어요 이 실은 일단 첫번째로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풀었다가 사용해도 실이 손상이 별로 없어서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선택했고 지금 편물 떠 넣은 모습은 드략 이렇습니다 색상은 저는 블럭샷 인데 다른 색상도 다 써보고 싶어 지는 그런 굉장히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런 이런 느낌이고 게이씨가 만약에 이 실을 쓰지 않으시면은 게이씨가 5mm 바늘로 사용했을 때 18코 정도 나오는 그런 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스티드 에서 뭐 아란 굵기 정도 되는 그런 실이에요 어이 실은 국내에서는 누가 바니츠 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늘 바늘은 5mm 바늘 5mm 바늘 쓰시면 되고 음 긴 바늘 길이는 전체 길이는 80cm 또는 100cm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짧은 바늘 있으시면 좋습니다 소매에 뜰 때 원통뜨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짧은 바늘 없으시면 매직 루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mm 바늘 4.5mm 바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개방형 마커 필요하구요 개방형 마커는 뭐 없으시면 오피 같은 거 그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돗바늘, 돗바늘이랑 가위 필요합니다 스웨터는 먼저 뒷판 여기가 앞판 뒷판 여기 뒷목,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경사뜨기를 하면서 떠요 그 다음에 여기 암홀 여기가 이제 암홀이죠 암홀을 이렇게 쭉 뜹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고 앞판, 앞판을 여기에서 코를 주워서 이렇게 떠요 여기까지 뜨고 오른쪽, 오른쪽 앞판, 오른쪽 앞판 여기를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홀 남은 암홀을 다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몸통을 앞판이랑 뒷판이랑 원통뜨기로 이렇게 같이 뜨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암홀을 따라 코를 주워서 소매를 원통뜨기로 이제 쭉 뜨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소매도 쭉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넥밴드, 넥밴드 여기서 코를 주워서 평면 뜨기로 이제 넥밴드를 뜹니다 이렇게 자 5mm 바늘로 102코를 잡고 시작할게요 저는 두 번째 사이즈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102코를 잡겠습니다 코 잡는 방법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막코 잡기라고 하는 롱테일 캐스톤입니다 자 이제 102코를 다 잡았고 여기가 지금 코를 잡은 곳이 이제 겉면이거든요 뒤로 돌려서 여기가 앞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를 다 잡고 편물을 돌려서 단 끝까지 쭉 안뜨기를 할게요 여기 쭉 따라서 여기 단 끝까지 여기까지 안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가 앞면이에요 앞면 돌려서 이제 겉면 2단을 뜨겠습니다 겉뜨기 32코를 할게요 32코를 하고 지금 어 도안에 보시면은 다음 코 다음 코에다가 이제 1단 이전 단에 다음 코 여기에 마커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코 있죠 코 아래 코에다가 여기 마커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어깨에 코 주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 어디까지 줍는지 이거를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겉뜨기 38코 지금 겉뜨기 38코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으로 뜬 코 있죠 여기 밑에다가 1단에 또 마커로 마커를 걸어 줄게요 자 이제 경사뜨기를 할거에요 자 이제 경사뜨기를 할거에요 여기는 이제 계속 뜰거고 자 뒤로 돌려서 그래서 여기 앞면을 보고 이제 뜨겠습니다 자 앞면을 보고 라는 말은 앞면을 뜰거라는 얘기에요 자 첫 코를 이제 더블 스티치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첫 코를 그대로 걸러뜨기 자 도안에 걸러뜨기 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냥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넣어서 그대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실 한번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을 이렇게 좀 당겨 주셔야 여기 더블 스티치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티 안나게 그 다음에 안뜨기 안뜨기 37코 할게요 그 다음에 편물 돌리기 여기서도 이제 더블 스티치를 만들 건데 실은 항상 앞에 앞에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첫 코 그대로 걸러뜨기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실이 앞에서 그냥 뒤로 넘어가면 돼요 자 아메리칸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늘 비우기를 그냥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하라고 배우시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걸러뜨기 하고 이렇게 이 상태로 그대로 겉뜨기를 하는게 바늘 비우기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걸러뜨기 하고 이거를 한번 감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겉뜨기를 하니까 이게 바늘 비우기가 되는 거죠 실이 앞에서 뒤로 감겨지는게 바늘 비우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블 스티치 까지 뜰게요 더블 스티치가 어디냐면 여기 쭉 가시면 지금 마커 있는 곳에 우리가 더블 스티치를 만들었죠 여기 코가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얘는 한 코 얘는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쵸 얘는 사실은 한 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스티치 까지 갈게요 더블 스티치 까지 간다는 말은 더블 스티치 앞에 까지 더블 스티치가 나올 때 까지 겉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더블 스티치 가 나왔어요 얘는 지금 여기 이 루프 걸려있는 루프 두 개를 그대로 넣어서 같이 모아뜨기 하기 그리고 이제 실 좀 당겨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좀 티가 안 나는데 티가 나더라도 이거는 조금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겉뜨기 두 개 그리고 텀 편물 돌리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더블 스티치 까지 갈게요 여기 더블 스티치 있죠 이상하게 생긴 거 두 줄 걸려 있는 거 여기까지 안뜨기 하고 오겠습니다 자 다연이 첫 코는 걸러뜨기 실 앞에 두고 걸러뜨기 바늘 비우기 다음에 더블 스티치 까지 안뜨기 하고 올게요 저기 이제 또 더블 스티치 가 나왔죠 얘도 두 줄 그대로 넣어서 이제 여기는 앞면이니까 안뜨기를 할게요 두 개 모아서 안뜨기 이렇게 티 안나게 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또 편물 돌리기 이렇게 두 단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첫 코 더블 스티치 만들기 쭉 가서 더블 스티치 나올 때까지 겉뜨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스티치 있죠 더블 스티치 뜨고 두 코 뜨고 턴 그래서 다시 쭉 안뜨기 해서 와서 다시 더블 스티치 더블 스티치 안뜨기로 뜨고 두 코 뜨고 다시 턴 이거 두 개를 계속 반복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 코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겉면에서 마지막 더블 스티치 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코 겉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턴 자 여기서는 지금 단 끝까지 우리가 쭉 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블 스티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계속 짧은 줄을 쪘잖아요 쇳 로즈로 여기 단 끝까지 안뜨고 중간에서 계속 턴을 하면서 턴을 하면 이전 단이랑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 줬던 거거든요 구멍이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 끝까지 우리가 다 떴기 때문에 더블 스티치를 만들지 않고 쭉 안뜨기로 뜰게요 더블 스티치 없이 안뜨기 안뜨기를 쭉 뜨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더블 스티치 하나 남았죠 두 코 앞에 얘 더블 스티치 얘 안뜨기로 뜨고 안뜨기 두 개 하면 이제 경사뜨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뜨고 올게요 더블 스티치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암홀을 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어깨 어깨 경사를 이렇게 쭉 만들었고 여기가 뒷목 이제 여기 암홀 암홀을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래서 암홀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겉면에서 겉뜨기 앞면에서 안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M사이즈를 뜨기 때문에 36단을 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36단을 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뜨는 단위 1단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조금 뜨고 마커로 여기가 1단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 바늘에 걸린 코 바로 밑에 지금 뜬 코 이렇게 여기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 코가 36개 될 때까지 뜨면은 36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로 36단을 떠주세요 자 이제 36단을 다 떴어요 여기 마커 건코 1 그 다음에 V자 2, 3, 4 쭉 올라가서 여기 바늘 바로 밑에 걸려있는 이 코가 36 그리고 앞면을 뜨고 이제 끝났어요 앞면을 뜨고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실을 자르겠습니다 실은 마무리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겉면을 보고 여기 코 잡은 곳 있죠 우리가 처음에 여기가 코 잡았던 곳 코 잡은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놓고 이제 왼쪽 앞판을 먼저 뜰 거예요 자 도안에서 말하는 왼쪽 앞판 오른쪽 앞판 이런게 이제 내가 입었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옷을 여기가 이제 뒷판이니까 내가 입었을 때 여기가 이제 왼쪽 앞판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코가 있죠 여기 옆에서부터 이렇게 코를 주울 거예요 실을 조금 남겨놓고 여기 V 자가 이렇게 원래는 V 자가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거꾸로 된 이 V 자 있죠 이 V 자 제일 위에 첫 번째 콩 이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넣어서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코를 주었죠 그러면은 그 옆에 코 또 이렇게 V 자 거꾸로 된 거 이 사이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V 자 V 자에 바늘 넣어서 코를 주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코 수가 한 코를 아마 적게 주셔야 이제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코를 줍는데 저는 32 코를 주울게요 여기 바늘에 걸린 코가 헐렁하지 않도록 여기 바늘에 걸린 코가 헐렁하지 않도록 네 명Euro 그거 좀 꼭꼭 이렇게 몇 달장돼요 우리 가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코는 마지막도 여기 V자 거꾸로 된 여기서 한 줄만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코가 32코가 되었어요. 뒤로 돌려서 뒷판은 다른 바늘이나 케이블에 걸어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케이블이 길기 때문에 케이블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 바늘에 올려놓고 쓸게요. 자 이제 여기가 앞면이에요. 앞면에서 시작해서 15단을 메리아스뜨기로 뜰게요. 단 끝까지 안뜨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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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려서 당 끝까지 겉뜨기 당 끝까지 겉뜨기 당 끝까지 겉뜨기 자 이렇게 1단과 2단을 6번 더 반복을 하시면 돼요 지금 2단을 떴죠 그러면 1단과 2단 이 2단을 6번 반복하니까 12단 그래서 지금 2단 더 하면 14단 그리고 마지막에 안뜨기 1단 더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올게요 자 여기도 코를 쐬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V자가 모양이 얘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얘는 이쪽으로 흘러가죠 여기 코 잡은 달에서 써 1,2,3,4 해서 쭉 와가지고 여기 바느 밑에가 15단을 뜬거예요 그리고 앞면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 실이 앞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V4 코늘림을 할게요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에 이빨을 끌어올려서 그대로 왼쪽 바늘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실 걸어서 겉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왼코늘림이 돼요 그래서 단 끝까지 겉뜨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겉뜨기 그 다음에 또 안뜨기 이렇게 메리아스뜨기로 3단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코늘림 단이랑 메리아스뜨기 3단이랑 총 4단이 되죠 이 4단을 총 13번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를 늘렸고 그 다음에 메리아스뜨기로 3단을 뜨고 나서 이 4단을 12번을 더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총 13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 여기 앞에 여기 V넥을 이렇게 쭉 늘려 나갈게요 자 저는 지금 코를 늘리고 3단을 떴는데 자 4번째 단 마다 우리가 코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4번째 단이 어디냐면 지금 옆에 코는 우리가 지금 메리아스뜨기 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펴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끝 코 첫 코드 적고 그 옆에 여기 코 늘린 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코 늘린 거예요 코 늘리고 그 위에 V자가 하나 V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위에 제일 위에 바늘 바로 밑에 이렇게 3개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코를 늘리고 3단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에서 이제 코를 늘리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팔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왼 코 늘림 지금 여기 코를 늘리는 게 어 횟수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코 쉬울 때 쓴 이 마커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마커로 여기 코 늘린 곳 마다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코 늘린 곳 마다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시면 이제 몇 번 늘렸는지 이게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저는 13번 코 늘림이 이제 끝났어요 여기 마지막 코 늘림 하고 그 다음에 메리아 스틱이 3단을 떴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쪽 면에서 끝났죠 이제 여기 실을 잘라 줄게요 자 왼쪽 왼쪽 앞판이랑 뒷판은 잠깐 좀 쉬게 해주고 이제 오른쪽 앞판을 뜰 거예요 근데 바늘을 다른 바늘에 걸어놓으셔도 되고 저는 이대로 그냥 쓸게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바늘 쭉 빼서 이대로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다시 뒷판으로 돌려서 뒷판에서 이제 코를 주울 건데 왼쪽 앞판 코를 주울 때는 여기 마커협에서 주었죠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를 이제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여기서 끝에서 찾으려면 여기 제일 위에 V자 거꾸로 된 거 있죠 그 옆에 이렇게 찾아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첫 코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32코를 주어야 되잖아요 각 모든 코에 한 코에 한 코를 주어서 이제 모든 코를 주어서 32코를 주어요 그러면은 32코를 세어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앞에까지 이제 주울 거거든요 코를 그러니까는 마커 걸린 코 빼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세어가지고 여기 30, 35 여기 끝에가 이제 돌아간 곳 여기가 36 왜냐하면 여기 끝 코가 코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세워서 오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V자 거꾸로 된 거 여기 바늘 넣어서 세 실 걸어서 세 실을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코 그 다음에 옆에 코 이거 V자 거꾸로 된 거 거꾸로 된 거 바늘 넣어서 둘 셋 넷 다섯 셋 마지막 32콤 이제 뜨는 거는 이거는 뺄게요 뜨는 거는 왼쪽 앞판이랑 같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제 쉐이핑이 잡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안쪽 면에서 안뜨기 쭉 하고 겉면에서 겉뜨기 쭉 해서 메리아스뜨기 15단 뜨고 올게요 여기서 바늘 바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제 여기도 열다섯 단을 떴어요 이제 여기도 열다섯 단을 떴어요 코 주운데서부터 열다섯 단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목이죠 목 그래서 여기가 단이에요 단 끝에서 코를 늘릴게요 그래서 겉뜨기를 하는데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 겉뜨기를 할게요 여기 마지막 한 코 앞에까지 겉뜨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겉뜨기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한 코가 이제 남았죠 여기서 이제 오른코 늘림을 할 거예요 여기 발을 똑같이 앞에서 얘를 걸어 올려서 이 루프에다가 이제 바늘을 이렇게 앞에 있는 자 이 루프가 이렇게 걸렸으면 여기 앞에가 프론트 루프 뒤에가 백 루프 그래서 프론트 루프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겉뜨기를 하시면 오른코 늘림이 되요 마지막 한 코 겉뜨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단을 뜨고 그 다음에 코 늘림 이렇게 네 번째 단 마다 코 늘림을 해서 총 13번 코를 늘려주시면 되요 코 늘림이 13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단을 메리아 스티기 로 더 뜨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을 자르시면 안 되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 앞판 v4 다 늘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앞판 단 끝까지 여기죠 여기까지 겉뜨기 하겠습니다 단 끝까지 이제 겉뜨기 를 했고 자 이제 코를 잡을 거에요 코를 잡는데 도안에서 코를 잡으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어 40코를 잡으세요 하면 40코를 그냥 막 잡죠 근데 이제 뜨다가 코를 잡으라고 하면 어 코 잡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코를 잡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가장 쉬운 방법 가마 코를 잡아 볼게요 자 실을 이렇게 이대로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걸면 되요 그래서 구멍으로 이렇게 둘 셋 넷 넷 이렇게 해서 12코를 잡을게요 지금 4코 잡았으니까 8코 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자 이제 이대로 이어서 이제 왼쪽 앞판을 뜰 거에요 왼쪽 앞판이 다른 바늘에 걸려 있으면 여기 그대로 뜨시면 돼요 겉면으로 여기 앞판 이렇게 꼬이지 않게 왼쪽 앞판에 단 끝까지 왼쪽 앞판에 단 끝까지 metics 열어 넵 S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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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뜨고 이제 앞판 앞판도 이렇게 쭉 뜨고 그 다음에 뒷판 쭉 뜨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 단을 뜬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겉뜨기 로만 계속 내가 원하는 길이 만큼 이렇게 쭉 겉뜨기 로 원통뜨기 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겨드랑이에서 24cm 떴어요 이제 고무뜨기 를 하겠습니다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뜨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시작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거를 계속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또는 저는 8cm 를 뜰 거거든요 한코 고무뜨기를 그래서 8cm 가 될 때까지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요 자 코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패턴대로 이제 코를 막는 거에요 겉뜨기 코는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코는 안뜨기 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코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코 저는 여기 스웨터에서 브이넥 넥 라인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소매랑 바디 부분은 이제 튜블라 바인드 오프로 코를 막 갔거든요 그래서 튜블라 바인드 오프를 한번 해 볼게요 튜블라 바인드 오프는 여기 끝에 모양이 이제 튜브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건데 자 해 볼게요 자 먼저 더블 히팅을 두 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코 겉뜨기 코는 겉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코는 실 앞으로 가져와서 걸러뜨기 이렇게 단 끝까지 해줄게요 겉뜨기 그 다음에 실 앞으로 가져와서 걸러뜨기 이렇게 쭉 단 끝까지 자 이제 두번째 단 2단은 이제 안뜨기 코를 떠줄 거예요 자 첫 코 겉뜨기 코는 걸러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실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걸러뜨기 그 다음에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실 뒤로 가져가서 걸러뜨기 실 앞으로 와서 안뜨기 이거를 이제 단 끝까지 쭉 할게요 자 이제 실을 실을 잘라 주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둘레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실을 길이로 자를게요 요만큼 해서 3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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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커 2개랑 이렇게 개방형 마커 개방형 마커 2개랑 다음에 돗바늘로 이제 코를 막을 거에요 저기 첫 코 에 마커 걸고 그 다음에 안뜨기코 안뜨기코 뒤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마커 걸어 줄게요 오케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지금 척과 겉뜨기 코저 겉뜨이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해줄게요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안뜨기 방향으로 다음 겉뜨기 코 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 주겠 으 자 그 다음에 다음 고 한 테이 코 안뜨기 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넣어서 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음 안뜨기 코 있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서 겉뜨기 하듯이 으 으 으 이렇게 뒤에서 들어와서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쭉 때 써 줄게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 하시면 돼요 아 자 이제 다음 겉뜨기 코 겉뜨기 방향으로 빼고 아 안뜨기 방향 넣고 조금만 그 다음에 안뜨기 코 안뜨기 바라놓고 그 다음에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할게요 겉뜨기 코 안뜨기 코 안뜨기 바라놓고 다음 끝까지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겉뜨기 코 겉뜨기 코 겉뜨기 코 그 다음에 여기 마크 걸어놨죠 겉뜨기 코 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커는 제거할게요 그리고 마커는 제거할게요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가서 브이넥 있죠 브이넥 오른쪽 브이넥에서 마무리 해줄게요 마무리 해줄게요 마무리 해줄게요 마커는 제거 마커는 제거 여기 끝에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는 잘라주시면 됩니다.